안녕하세요 루이스 공방입니다 오늘은 편물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보통 우리가 어깨 작업을 할 때 앞판과 뒷판에 어깨를 연결할 때는 수평 연결을 해요 이렇게 수평으로 해서 바느질을 해서 서로 앞판과 뒷판을 연결해 주는 이 작업을 해 줄 거고 그리고 수직 연결도 해 볼 거에요 수직 연결은 뭐냐면 어 예전에는 앞판 따로 뒷판 따로를 떠서 이렇게 서로 옆구리 부분을 꼬매 줬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면서 꼬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뭐 소매도 수평으로 떴다가 얘를 둥글게 말아서 이제 작업하느라고 또 이 소매 라인을 또 꼬매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바느질 법은 이제 수직으로 바느질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먼저 수평 연결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앞판에 있는 어깨 부분 이라고 하고 얘가 뒷판에 있는 어깨 부분 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두 개를 연결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거는 실은 한쪽을 좀 길게 주시면 되요 바느질 할 만큼 어느 한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한쪽만 있으면 되요 실이 이쪽이니까 저는 오른손잡이 랑 왼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시작할게요 자 실이 있는 쪽에서 실이 없는 쪽을 먼저 해줍니다 시작은 맨 끝부분 사슬 맨 끝부분에 있는 첫 코 사슬을 잡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 사슬과 사슬을 서로 연결을 하면서 작업을 할 건데 마무리를 하다 보면 이 마무리 코에 가장 끝에 있는 사슬하고 연결해 주는 것이 가장 시접이 적게 나와요 보이는 게 아 여기 여기가 좀 더 잘 보이네 그럼 여기를 떠버리면 이만큼이 시접이 되는 거거든요 요 두께만큼이 바찬가지로 얘도 그만큼이 시접이 되면 어깨가 이렇게 붕 떠 버려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 시접을 얇게 줄 거면 얘를 살짝 걸치면 요 사이에도 이렇게 그 사슬이 있어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사슬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잡아서 작업해 주면 시접을 가장 얇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 처음 하실 때는 잘 보이려면 잘 보이는 코를 잡을 때는 얘를 뺀 요 위에 있는 요 사슬을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 하시는 초보자 분들은 요걸 잡는 것도 편리 하실 거에요 조금 나중에 요령이 생기시면 얘를 이렇게 당겨가면서 가장 밑에 있는 사슬로 작업을 해 주시면 좋다는 거 저는 우선 잘 보이는 쪽으로 해서 위에 있는 사슬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맨 끝부분 우리가 이 사슬 보고 작업을 할 거니까 이 사슬의 맨 끝에 있는 첫 코 여기를 이렇게 사슬의 반쪽만 걸어줍니다 이렇게 맨 끝부분 이렇게 잡고 그 다음 얘한테 이제 얘랑 얘랑 걸렸어요 여긴 또 따로 안 잡아 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얘랑 얘랑 이제 끝났고 그 다음 앞쪽으로 여기 사슬 첫 번째 사슬이 되겠네요 여기 여기를 두 개를 이제 두 개씩 떠 주셔야 돼요 얜 여기 안 잡습니다 얘가 이미 들어가서 서로 마주 봤어요 여기 실이 이쪽에서 이거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뺀 첫 번째 사슬 여기를 잡아 주세요 됐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쪽 가야 되겠죠 반대쪽은 이제부터 얘가 서로 나온 자리 거 여기 나와 있죠 이 나온 자리 바로 옆에 사슬 이 사슬 잡아 주고 그리고 다시 반대쪽도 얘가 나온 자리 이 부분이죠 여기서 다시 요 사슬 두 개 처음에 막 안 땡기셔도 돼요 나중에 한번 쫙 땡겨도 되니까 실이 보여야 되니까 전 아직 땡기지 않을게요 자 이렇게 얘가 나온 자리에 옆에 사슬 자 그리고 얘가 나온 자리에 옆에 사슬 이렇게 자 한번 땡겨 볼까요 지금까지 잘 왔나 이렇게 여기가 연결돼서 사슬이 아래쪽으로 연결된 것 지금 실색이 달라 가지고 지금 여기가 배경이 밑에 색이 보이는데 요렇게 바느질이 되어 사슬 모양으로 자 위에 나왔고 얘 바로 옆자리 얘가 나온 자리 옆사슬 이렇게 그리고 얘가 나온 자리 옆에 사슬 똑같이 그래서 끝까지 지금처럼 옆에 옆에 를 작업을 하시면서 두 개를 같이 떠 주신다는 거 사슬이니까 그리고 항상 나온 자리 여기서 이쪽으로 나왔고 다음 자리 들어갈 때는 얘가 나온 자리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씩 땡겨 주세요 이렇게 끝부분까지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끝에 보면 하나 반 남았고요 얘도 하나 요 사슬 하나에 반 남았습니다 똑같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사슬까지 다 잡아 주세요 그럼 여기 반 남겠죠 반 여기 하나 앞에 시작도 반 사슬만 했기 때문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사슬까지 잡고 이제 하나하나씩 남았죠 그러면 여기 반 남은 거 한번 떠주고 얘도 반 남은 거 마저 한번 떠주고 서로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사슬을 잡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이렇게 여기도 시작 부분 똑같이 자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같은 실이었으면 아마 티가 더 안 났을 거예요 지금 실이 달라서 제가 보여드리느라고 다른 색 컬러를 썼는데 요런 식으로 사슬이 연결돼서 바느질이 돼요 자 이렇게 이거는 너무 많이 땡겨지면 아예 딱 얘랑 얘랑 이렇게 붙어 버리고요 요것도 하나의 사슬 단으로 만드실 거면 어 얘랑 얘랑 그 간격을 비슷하게 주시면서 실을 빼 주시면 돼요 요것도 하나의 사슬로 만드실 거면 실을 너무 땡기지 말고 사슬 모양을 똑같이 동일한 사이즈로 나오게끔 실 땡기는 걸 조절하시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수평으로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수직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수직으로 수직 연결하는 방법 자 수직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똑같은데 이제는 사슬을 아까는 사슬을 이런 식으로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사슬 하나씩 이렇게 여기 한 사슬씩 한 사슬씩 걸었잖아요 어 수직은 단으로 거는 거예요 단으로 얘를 위로 보는 거예요 위쪽으로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똑같이 끝에서 사슬 똑같이 단을 시작단을 맞춰야 되니까 가장 밑에 있는 요 단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있는 코 부분이 있고 그 옆에 부분이 있어요 이 코가 다음 코 다음 부분 다음 코는 아니에요 사실 이 코와 이 코 사이 부분인데 여기를 잡아 주시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서 잡으면 시접이 적게 나오고 여기서 잡으면 시접이 조금 생겨요 자 여기 보셨을 때 뒤에 요 부분이 시접이 생겨서 좀 도톰해졌죠 근데 이게 너무 도톰한 게 싫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를 밑으로 내려버리면 가장 끝에 있는 얘를 더 내리면 코가 하나 더 보일 거예요 마무리했던 코 부분인데 그 사슬을 잡아서 하시면 여기가 거의 수평처럼 나와요 이 정도 두께 안 나오고 제가 이제 잘 보여드리려고 이게 사슬을 잘 보이게 하려고 그 다음 사슬을 걸어가지고 여기가 좀 도톰해진 겁니다 가장 끝에 있는 거 잡으시면 여기 가장 매끄럽게 나와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가장 끝에 있는 이 코를 잡아서 작업을 하면 시접이 가장 적게 나와요 그리고 거의 뒤에 한 코 부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 단을 맨 끝에 있는 코 잡기가 되게 좀 힘들어요 잘 안 보이거든요 두 번째 여기서 잡는 게 단수가 제일 잘 보여서 처음 연습하실 때는 이 코 옆에 있는 요 라인을 잡아 주시고 난 좀 자신 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걸 잡아 주셔도 돼요 자 그럼 끝에서 저는 지금 요 라인으로 잡을게요 잘 보이게 그래서 가장 끝에 있는 거를 밑에 있는 거를 한 코를 잡아 줘요 우리가 여기 사슬 잡을 때 맨 끝에 반 사슬만 잡는 것처럼 시작을 잡아 줘야 되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시냐면 얘도 왔다 갔다 작업하는 거예요 이렇게 뺏고 자 여기서부터 첫째 단이에요 여기 첫째 단 바늘을 보시면 여기 단 걸려 있는 게 보여요 요 사슬 사이에 요렇게 단 여기도 이렇게 단 이 보여요 그러면 맨 끝에서 이렇게 두 개를 잡는 거예요 두 개 요 사이로 보면 두 개가 나와요 두 개를 잡아서 하나씩 해도 되는데요 하나씩 하다 보면 단수가 많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두 단씩 꿰매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얘도 얘가 나온 시작한 부분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한 단 여기 한 단 두 단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그리고 얘 또한 나온 자리 얘가 나와 있죠 여기 여기서 또 한 단 두 단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도 나온 자리에서 한단 두단 여기도 다시 또 두게 하나 두개 여기도 하나 둘 두개 이것도 다 하고나서 한 번에 딱 당겨주셔도 돼요 미리미리 땡기지 않아도 그러면 옆부분이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아까 제일 끝에 다 작업을 하시면 좀 코가 잘 안보일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 이렇게 시접이 두껍죠 1코씩 1코씩 다 들어와 가지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얇게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두 코를 이렇게 2개 잡잖아요 그 가장 끝으로 가서 요 사슬을 보시면 요거랑 요거 사슬이 되요 이렇게 여기도 2개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랑 이게 다 나고 헷갈려 가지고 이게 잘 안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2개 잡으면 되는거에요 끝에다 할 경우에 자 이렇게 우리가 제일 잘 보이긴 하죠 두번째가 자 이렇게 잡고 2개씩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땡겨주세요 여기까지 한번 하고 올게요 아 아 제가 이제 끝에 부분까지 했는데요 똑같이 2개 2개 왔다갔다 하면서 하면 되고 좌우가 지금 앞판과 뒷판 이라면 단수가 똑같으면 똑같이 떨어져요 근데 제가 요기 단수가 조금 한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2개 2개씩 했더니 좀 한단 차이가 났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수직으로 연결을 해도 겉에서 봤을 때는 그대로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수직 연결하는 방법 아까는 수평으로 연결하는 방법 자 이런식으로 이제 실이 두께가 근데 비슷해야 되겠죠 떠가지고 이런식으로 조각조각 우리 옛날에 그 그 뭐죠 규방 공예인가요 거기도 이제 조각조각 연결해서 조각보 같은거 만들듯이 이런 것도 한번 응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 마중에 짜투리가 남으시면 이런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수평 수집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 자 그래서 오늘은 돗바늘을 이용해서 편물을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